김홍빈의 오구 공격 하성빈 대각선으로 서비스입니다 막아내지 못해 김홍빈의 서비스 김홍빈 이 때문에 계속적인 랠리를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하성빈 곧바로 퍼엔드 전환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주고 있는 좋은 구질을 가지고 있네요 하성빈의 서비스 김홍빈 미들코스로 던져 올림볼 네 저런 구질을 김홍빈 선수는 사용해야 됩니다 예 대각선 꺾어봐 김홍빈의 서비스 아하 지금 김홍빈 공격 막혔습니다 막혔습니다 본인의 강한 타구보다는 박자 타이밍을 좀 조절을 해주면서 플레이해야 됩니다 예 계속 집요하게 김홍빈 김홍빈의 서비스 랠리 나갔습니다 두번째 게임 하성빈의 서비스 출발합니다 하성빈 다시 한번 포인트 한 차례 막아냈던 김홍빈 하성빈 선수가 미쳐나가서 데뷔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김홍빈 서비스 랩 하성빈 4대1의 스코어 본인의 범실 없이 상대방의 코스와 어떤 박자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서비스 자 2차로 하성빈이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랩 하성빈 지금 상대방의 공격을 몰고 있습니다 예 하성빈 선수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김홍빈 5점 리드입니다 낫 서비스 범칙입니다 레시버 포인트 처음은 득점이 인정이 안 됐군요 서비스 랩이었습니다 예 김홍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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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스 하성빈 네트만 아 좋아요 김홍빈 빠르게 이번에는 하성빈 네 백핸드로 맞 김홍빈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. 아 좋아요! 리시브 하성빈의 세 번째 게임에 어려움이 있었던 하성빈의 타임 아웃 하성빈 신중하게 준비합니다. 긴 서브 하성빈이 따라갔고 범신 서비스권 이전에 타임 아웃까지 사용했지만 결국 동점이 됐고 하성빈 하성빈 3구 하성빈 맞추지 하성빈 자 공격 파이팅 하성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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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